진짜 이거는 엄마들이 보면 아니 이 양반이야 이럴 마음이거든요 다들 뭐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거 봤을 때는 그런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초보 아빠는 왠지 다를 것도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제가 지난번 예전에 아기들 캔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아기가 먹을 수 있다고 줬는데 먹는 것도 사실 이게 안 되는 식품이 몰랐거든요 아직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정보도 없고 지식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줬어요 몰라서 저는 줬는데 혼나니까 저도 혼나고 아예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더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격을 받았던 게 아빠가 이상한 거 가르쳐 놨더라고요 자 왔는데 해봐 비 오는 날 하니까 애가 막걸리 아빠가 좋아하는 건 딱 소중 이름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빠랑 보고 있게 했더니 왜 이상한 걸 애가 배워가지고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랑 온감된 형성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좋아하는 게 소중인 거예요 비 오는 날 막걸리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교수님 저는 제가 막걸리 좋아해서 좋은데요 아 이거는 또 엄마들만 좀 훈분할 수 있는 건가요? 애가 지금 소주병을 보면서 무슨 소중인지 나왔다니까요 영재입니다 이래서 아빠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저도 이 사진 많이 봤고 예전에는 동영상도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들 팔을 잡고 휭휭 걸리는 정말 그런 걸 보면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진에 나온 아빠들을 보면 대부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한 아빠들 전혀 육아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지 않는 아빠들 사실 오늘 초보 아빠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아빠님도 나오시고 달인도 나오셨고 이렇게 나오셨지만 이 아버지들은 아빠들은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육아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는 분들이 집사장님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색안경을 끼시고 손가락을 하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 아빠 교육 공동체 아빠 배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육아하는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빠는 경남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백인의 아빠단은 전국 단위로 도별로 해서 뽑는 아빠를 100명을 뽑는 건데요 거기서 미션들이 있습니다 주마다 미션들이 있어서 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면 아빠들 그 미션을 수행함으로 해서 아빠들과 아기들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저는 육아 공동체로 좋고요 그 안에 내용들 컨셉이 좋은 게 거기에 많이 만났던 분이 멘토랑 멘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초밥바님 같은 경우나 크리에이티브 같은 분들도 한번 거기 와서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소재 그리고 아기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추천합니다 백인의 아빠단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근데 약간 제가 백인의 아빠단까지 들어가야 실행이 될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